지월드 포터 봉고 튜닝용품점에서 반영구저 갈루미늄 아데를 소개해드릴게요. 기존 아대의 단점을 보완한 강하고 견고한 내구성으로 모두를 만족시키는 신개념 아대입니다. 알루미늄으로 제작해 부식 걱정없고 충격에도 방해의 수명이 오래갑니다. 간편한 휴대를 위해 강력한 자석으로 되어 있고 미끄린 방지 구조에 완충 고무가 잡아주며 고화중 정리 테스트로 제품의 감성을 한계층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양쪽 끝은 충격 방지 봉으로 부서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완벽한 내구성으로 영구적이고 세련된 디자인과 부식 방지되는 알루미늄 아대입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착한 가격으로 배송도 가능하고 부산점 대구점에 방문하시면 직접 확인 후 구매 가능합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은행 하세요. 감사합니다.